저 어느 거 하나 안 예쁜 게 없네. 이게 캠핑의 맛이구나. 확실히 딱 느껴지겠는데요. 나 소름 돋았어. 어딜 가나 그림이다. 사위 색깔이 그림 같아. 애들이 다 말랑갱이더라고요. 들 수나 있을지. 저는 지금 벌써부터 그게 걱정이 돼서. 야, 얘들아. 뛰지마. 제가 할게, 제가. 오, 조산네를. 주빈이 지금 돌로 내리찍고. 언니, 석비시대 같아요, 지금. 재림이 센 것 같아. 겁이 없으니까 일단 해보고. 동선이 어떻게 되지? 이건 세영이 전문인데. 세체다로 갈 수 있는 케이블카가 있어요. 제가 코스를 세 가지로 한번 짜보긴 했어요. 언니! 제가 앞에 먼저 살펴볼게요. 언니! 내 뒤로 따라와요. 제일 찾는 데 더 오래 걸려. 말려줘, 제발. 설거지 내기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내가. 내가. 내가 다 할 거야. 내가 내가. 내가 내가. 내가 내가 내 거 내가 할 거야. 아니, 무슨 일을 못 해서 죽은 귀신들이 붙었나. 이렇게. 내가 금지. 내가 금지야. 나 유럽에서 쓰면 안 돼. 낯선데 오면 그런 용기가 생기잖아. 그렇죠? 보라레. 보라보. 보라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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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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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맨틱하다. 진짜 좋아, 진짜 좋아, 진짜 좋아. 지금이야. 지금! 지금!